하이라이트 부분 바로 외워볼게요. 왼발 올려주시면서 팔꿈치 펴고 팔꿈치 펴고 6카운트로 진행할게요. 시작! 1, 2, 3, 4, 5, 6 손 모으면서 3, 앉으면서 2, 8 올려주고요. 1, 2, 3, 4, 5, 6, 7, 8 오실 거예요. 두 번째 동작 오른쪽으로 두 발꿈치 가는데 오른쪽 구멍, 왼쪽 구멍 하는데 계속 오른발이 앞으로 나오실 거예요. 오른쪽 구멍 시작! 1, 2, 3, 4 여기서 다시 오른발이 앞으로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오실 거고요. 즐기찬듯이 바깥쪽, 안쪽, 바깥쪽 딱 3번만 움직이실 거예요. 손은 이렇게 먼저 시작! 시작! 1, 2, 3, 4, 5, 6, 7, 8 그리고 오른락사랑 왼쪽 구멍 1, 2, 3, 4, 5, 6, 7, 8 자, 그 다음에 딱 한 동작 남았어요. 방향은 이쪽, 이쪽 상관없어요. 아무 쪽에다 보면서 골반을 바깥쪽으로 돌려주시면 돼요. 1, 2, 3, 4, 5, 6, 7, 8 위, 아래 위, 아래 5, 6, 7, 8 다만 세요! 안녕하십시요! 들어가요! 안녕하십시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